콜드콜이라고 아시죠? 전혀 관심이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뭔가 영업을 하는, 콜드콜 전화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콜드콜 전화영업 쉽지 않죠? 하지만 또 그만큼 소득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냥 무턱대고 장점만 얘기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고객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거든요. 좀 생생한 이야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툭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에 1500원이며 앱에서 시간과 장소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죠? 매번 비릴 장갑 끼고 냄새나는 쓰레기 이렇게 1층까지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냄새나고 막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단돈 1500원에 고객님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놓으면 수고해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추운 날씨에 쓰레기 버리려고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물론 뭐 끊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보다는 좀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른 고객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식권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바일 식권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종이 식권 대신에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시면 분실 걱정이 없고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럼 좀 바꿔볼까요? 아무래도 모바일 식권을 구입해야 될 사람들은 총무팀 직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총무팀한테 타겟을 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총무팀 직원 바꿔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팀 직원이시죠? 제가 주변 식당에 여쭤보니까 현재 종이 식권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으신가요? 네. 저희는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시면 월말 정산 때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모 기업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저희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셨거든요. 덕분에 정산 시간이 절약됐고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귀사의 총무팀 업무 효율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 식권보다 분실 위험이 없고 이런 것도 좋지만 타겟을 딱 정해서 총무팀 직원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스토리텔링과 성공 사례가 효과적일까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면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집중하게 되고 뭔가 내 얘기 같잖아요. 내가 막 주인공이 되는 것 같고 미러링 효과라고 그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텔링은 고객이 자신의 상황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기업 특히 경쟁사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들죠. 이미 성공했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용기를 가지고 일단 전화하셔야 돼요. 첫 걸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으로 관심을 끄는 거고요. 성공 사례로 신뢰를 형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확한 목적 전달이 필요합니다. 콜드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요. 고객이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콜드콜 어렵죠. 하지만 스토리텔링과 성공 사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 고객의 관심을 끌고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서 영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